안녕하세요 바다를 만들다 입니다. 오늘 영상은 해수어 사육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영상인데요 보통 해수어는 이렇게 니모가 말미잘 같은데 이렇게 부비고 있는 것을 좀 보려고 입문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게 입문 난이도가 이렇게 민물처럼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제 해수어는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해수염 이것 때문에 물고기 생사를 많이 가르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대부분 해수염이 산후에 포커스 되어 있기 때문에 해수염의 pH가 8.3 에서 8.4 까지 좀 높게 세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pH가 올라갈수록 이제 물고기한테 안좋은 암모니아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물고기는 점점 키우기 어려워 지게 됩니다 즉 이제 이렇게 프리 암모니아 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비율이 pH가 높아질수록 점점 더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해수어에게는 치명적인 독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즉 물고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검증된 여과제 그리고 수조 시스템 그리고 그에 걸맞는 약간 학급의 pH 낮고 좀 경도도 낮은 소금을 쓰는 것이 조금 물고기 기운된 이롭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즉 물고기를 가볍게 키울 건데 비싸고 산후 잘 되는 소금을 샀다가 반대로 망할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키운다고 하면은 블루 트레저라고 하는 소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 블루 트레저라는 소금 자체가 가격이 너무 저렴한 소금 이어 가지고 좀 걱정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여과제 쓰고 좋은 시스템 다 하는데 안된다고 하시면은 반대로 너무 좋은 소금을 써서 그런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금 바꾸셔가지고 물고기를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바다를 만들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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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